은혜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도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안심하라 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여졌음이로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교육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성교님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마음이 둔화여지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휴 힐링 라운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치유의 떨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했는데 치유 전문 교회가 현장 사역을 위해서 설립한 전문 교회입니다 발산역 NC 백화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에는 공원입니다 본 교회하고도 그렇게 가깝고 발산력이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발을 디디기 전에 중독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적 심을 얻게 하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치유 전문 교회는 중독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중독은 어떤 것에 간섭적으로 깊이 빠진 상태 이게 중독입니다 어떤 것에 습관적으로 깊이 빠져 있는 상태 사실 우리나라는 중독공학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각종 중독이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5대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숫자는 대략 우리나라가 900만 명이 중독에 걸려 있다 5대 중독에 빠져 있다 국민 5명 중에 한 명이 중독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독이 더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다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문적하게 됩니다 사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중독에 걸리게 되면 중독 치유는 자신이 먼저 중독에 빠졌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는 중독에 빠졌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의 협조가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 전문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 힐링 라운지를 그렇게 오픈을 한 것입니다 중독 우리 교회 전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대부분 다 생겨난 것지만 박혜경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사 때 중독의 중요성을 알고 중독 전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치유 전문 교회를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 됐던지 그냥 홀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준비를 다 했어요 자체적으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건 간판 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간판 나머지 다 우리 자체에서 헌신해서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성교 번딩도 109단 할 정도로 그런 헌신을 온 힘을 다해서 한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깨어있는 현장 제자들이구나 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용원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전부 자격증이 다 있어요 다 대학을 전문 담당 대학을 다 나와가지고 체육부터 시작해서 상담부터 꽃꽂이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전혀 살해받지 않고 무상으로 전부 헌신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영공동체가 보여준 그야말로 모델 헌신 모델의 정말 전문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스타트만 2025를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이렇게 현장에 히키우 힐링 라운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스타트만 2025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사실 한 명의 중독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 가족들까지 그렇게 다 죽게 돌아오는 플랫폼이 되죠 권력전도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이 그 한 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면 그 가정의 중요한 어른이 돌아오게 되면 가족이 다 보험화가 되는 4경료 16장 31절에 응답이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문 보호마에 기도하고 헌신해야지요 왜 안 하느냐 친척이야 부모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단위이지만은 교책뿐이 있는지 몰라도 내면을 보면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권력 일가 친척들 구원 받기 원한다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온 분이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분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얼마나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 3층을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 일가 친척들 다 구원 좀 해달라 이게 믿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혈육 가족 보급말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물 활짝 열고 허신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감각이 좀 있었는데 예수를 수십년 믿고 나니까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의 가슴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별 감각이 없어 영적 무감각한 상태 둔하여졌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에 보면 마가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르라 제자들이요 오병리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오병리의 이 정말 상상을 조언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 볼까 말까 할 이 기적을 본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인데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감각이 둔해졌어요 무감각 문제와 사건 앞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침울해버리죠 영적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문제 사건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옛날 인간의 쓰는 수단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실 믿지 않애 단어만 알아 전혀 내 삶에 전혀 관심 없어 지금 스타트만 2025 선포와 휴힐링 라운지 설립 다음 주는 박시탄 전두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237 나라 5천주년 보건바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은약적 도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응답의 축복을 맛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이 현장에서 맛을 봐야 되겠다 응답이란 것은 누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터넣어 주는 게 없어요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의 행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행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채워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충도는 영조로 깨여서 24, 25 영혼의 이 인생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로 깨여있는 삶입니다 45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뱃타고 앞서 건너편 뱃사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병의 기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향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로 제초가사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즉시로 제초가사 배를 태워서 건너편 뱃사로 가게 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요한범 6장에서는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2만여 명을 넘는 인을 다 먹이시고 열두 강주를 남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군중도에 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백성들이 크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로만 듣던 예수 말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사실이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앞좌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없는데 이분은 능력이 지금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로마가 해방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정치적 모든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서 해방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 해결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인물이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곤만장했지요 예수님 말씀을 행했더니 오비용 이후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 보면서 말해요 본인들은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나눠 두었는지는 잘 몰라요 내용이 설명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자꾸 그렇게 생기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 심부름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뭐 기곤만장했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이 일에 주용으로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영광 이걸 가득 차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제자들을 엄청 띄워줬겠지요 이야 대단한 분들이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제자들을 모여 자기들을 적어도 장관자리 하나까지 했나 장관자리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관심 가지고 육신적으로 왕삼을 위한 이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현장을 정리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뱉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한 후에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 따라 기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뭐요 기도로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기도로 생활화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오병에 행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도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역을 마친 후에 또다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셨다 시작과 마무리가 기도로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습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루틴이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기도하면서 잠자리들은 아멘 딱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적어도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삶에 본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이거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누가 보곤 6장 12제로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은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밤새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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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특별히 십자가 치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땀이 빗방울 되도록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땀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 치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달렸어도 달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24시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인본주의를 쓰지요 잔머리를 굴리지요 냄새가 확 나지요 그냥 기도 안 합니다라는 증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전능자니까 아시니까 그분 앞에만 기도하면 끝이에요 아멘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시험 들고 날심하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힘 빠졌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다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과 제자들의 마음이 둔화해졌음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제자들은 둔해 있고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좀 능력있게 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인간들이 아무리 수련해가고 아무리 이런 방법 배우고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하기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런 걸 가진 사람은요 아주 세상말로 단단합니다 담대합니다 배짱 좋습니다 이 사람 저랑 슬슬 눈치 보고 질질 따라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글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인생 청사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가 없을 때에는 기도가 없을 때에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의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중만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가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다 아멘이 나옵니까 기도가 없는 것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하면 사단의 초상집이고 왜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난장판 치는 거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런 법이 없지 정말 공감이 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줄을 잘 서는 방법 줄을 잘 서야 돼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는 방법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은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반응 별 관심 없어요 사람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줄을 제일 잘 서는 거라니까 회사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까 남들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팍팍 내서 성전하는데 여러분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감옥에 있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기도하니까 요셉 노예로 갔다고 억울하다고 기도 안 했습니까 억울한 감옥 갔다고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줄을 계속 잡고 계시니까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사람은 이게 세상 말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세상 방법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해요 그럼 기도 안 해 계속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똥꼬집이 있어 끝까지 안 해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에르미야 3.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전농자가 다 알고 계세요 전농자가 고발하세요 전농자가 다 해결해 주신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변명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합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기관에 방해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 보는 건 사람 손 보면 더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유목사님 보험증 가는데 방해한 것들 다 갔어요 다 갔어 그 아들 다 내가 목사도 다 내가 잘 안다니까요 초창기 전단에 계속 방해하고 계속 비방하고 그 젊은 사람 30대 40대 다 갔다니까요 한참 괴롭히니까 유목사님 죽여주셔서 그랬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런 일은 말 안 하겠어요 겁물까 싶었어요 기도는요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이라고 분명한 결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비굴으로 끝나요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원술로 끝납니다 결국은 원망으로 끝납니다 최고 비굴으로 끝난다니까 인간과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과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인목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한 나라 로마 의지하고 막 뇌물 갖다 주고 싹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 보란듯이 포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24기도 체질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의 응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체험하는 증거의 길을 시험으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47절 봅니다 첨을 매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점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든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가지고 노를 졌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준 타격권 어부 출신들인 이들이 어떻게 손을 설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이 시각이 유대시각으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떠날 때는 초저녁이었어요 밤 9시경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물에 6시간 동안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려 갈릴리 바다는 폭이 약 10킬로 됩니다 폭이 10킬로 되는데 이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겨우 4, 5킬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해서 워낙 역풍이 새가지고 마가범 4장에 보면 제자들은요 이미 한 번 풍랑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풍랑은 그때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잖아요 막 원망했잖아요 부신앙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조차 없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과 두려움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4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시는데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산에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지요 또 오셔가 건져주겠지 할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자고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불신함을 적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늘날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거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걸어서 풍랑이에 걸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가오셔서 큰 위로와 대방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서 지금 당장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냥말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중단해 용기내 중단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거쳤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느껴왔던 모든 절망과 두려움 원인들이 다 사라지고 참 평안이 참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여기서 내니 내니 두려움 내니 할 때 내니 애구 애이미 헬란 말로 애구 애이미가 무슨 말이냐 주례급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계실 때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애구 애이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다 지배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거거시디는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맞잖아요 밟고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사건 억울함 다 밟고 계십니다 밟고 계신다고요 밟아버리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이 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주님 오셔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밟아버리시기 성대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염려와 관심과 걱정을 거시도 십자가 아래 내려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다 해결했는데 왜 자꾸 자꾸 생각을 잡아갑니까 두려움과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은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다 만들어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찬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제라고 하면 너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완벽한 보장입니까 불이 나도 타죽지 않고 풍랑이 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물을 지납니다 강을 지납니다 불가운데로 지나갈 시간표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여러분이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보호자가 되세요 담대하세요 불풀 앞에서도 사자꾼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담대 이게 뭐요 위드 이만누엘 원네스 절대 믿음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서 교회의 장막터 지역의 장막터 237란의 장막터 골룩의 장막터가 계속 확장되는 정교의 길을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형으로 감각이 없어 종교 여기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마음을 깨우치는 거지 성찬이 사도 바오는 고름대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전하는 거 전 또 성교란 말이요 생명의 뜻인 예수의 시도 그 예수의 시도가 흘리신 보혈의 이 피로 제시심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 이 공원의 진리의 유혈성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내가 삶 속의 신비에 새기겠다 하는 결단 현장을 회복하는 이 결단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면 안 돼요 교만입니다 영원계의 모든 승도들을 절대 믿음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지역 교회 237 권력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사트만 202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